D 메이저 스케일 만들기입니다. 3도와 4도 그리고 7도와 8도를 반응으로 만들어서 D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보세요. 잠시 후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정답을 공개합니다. D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은 D, E, F샵, G, A, B, C샵, D입니다. 조표는 F와 C에 샵이 두 개가 붙어서 샵 두 개 있는 것은 D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피아노 건반의 그림처럼 3도와 4도, 7도와 8도가 반응 관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.